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책 32쪽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닥터짱 선생님과 기본 문법 설명에서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구와 절을 공부하고 나면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기본 문법을 얼마나 잘 이해했나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1번 1번은 밑줄 친 구의 종류와 역할을 말하라는 문제죠? 자,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들어보세요. 1. The building on the hill is our school 앞에 나온 명사 빌딩을 수식하고 있죠?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니까 on the hill은 형용사 구가 되겠네요. 다음 2번 보죠. 2번 먼저 들어보세요. 스탠드는 동사로 서다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네요. Our school stands on the hill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on the hill은 언덕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동사 stands를 수식하고 있죠?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니까 여기 on the hill은 부사 구가 되겠죠? 다음 3번 먼저 들어볼게요.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 하는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고 스케이트는 동사로 스케이트를 타다 이런 말이니까 How to skate는 스케이트를 타는 방법 이런 말이 되겠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How to skate 스케이트를 타는 방법을 즉, 너는 스케이트 타는 법을 아니 이런 말이죠? 자, 여기 How to skate는 스케이트 타는 법을 알다 이런 식으로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구가 되겠네요? 다음 4번 4. He got up early in the morning to catch the first train 여기 catch는 기차나 버스 등에 타다 이런 뜻이니까 He go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To catch the first train 첫 기차를 타기 위해서 정리하면 그는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To catch the first train은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나타내면서 동사 가롭을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줄 친 to catch 이하는 부사 구가 되겠네요? 5번 먼저 들어보세요 5. To speak English is not difficult Difficult는 형용사로 어려운 이런 뜻이죠? 참고로 반대말은 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 is라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해석해보면 To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은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비동사 is니까 is 앞에 to speak English가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to speak English는 문장의 주어인 명사 구가 되겠네요? 정답은 명사 구가 되는데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영어에서는 주어 자리에 너무 긴 말이 오는 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주어가 너무 길면 문장 맨 뒤로 빼고 주어 자리에 가져와 있을 써 준다고 배웠죠? 자, 그럼 이 문장도 가져와 있을 써서 바꿀 수 있는데 우선 to speak English를 문장 맨 뒤로 빼면 It's not difficult to speak English 이렇게 되고 비어있는 주어 자리에 to speak English를 받는 가져와 있을 써 주면 되죠? 그럼 It is not difficult to speak English 이렇게 되겠죠? 잘 알아두세요 다음 6번 Hope는 명사로는 희망, 소망 이런 뜻인데 동사로는 희망하다, 바라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명사로 썼네요 My hope is 나의 희망은 뭐뭐이다 To go to Europe 유럽에 가는 것 즉, 나의 희망은 유럽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My hope 나의 희망은 To go to Europe 유럽에 가는 것 즉, My hope equal to go to Europe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To go to Europe은 주어 My hope 를 설명해 주는 주격보호로 쓰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명사 9가 되겠죠? 다음 7번 7. I have nothing to do this afternoon Nothing은 부정 대명사로 아무것도 뭐뭐가 아니다 이런 말이니까 I have nothing to do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정리하면 나는 오늘 오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nothing to do를 보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to do가 부정되면서 nothing을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to do는 형용사 9가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8번 먼저 들어보세요 8. He doesn't want to go to high school 원, 투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말이고 하이 스쿨은 고등학교 이런 뜻이니까 He doesn't want to go to high school 그는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원 투 거우 투 하이 스쿨은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투 고우 투 하이 스쿨이 동사 원트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투 고우 이와는 명사구가 되겠네요? 자, 다들 잘 풀어봤죠? 다음 연습 문제 2번은 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절과 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절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죠? 이거 잘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다음 글 중 절에 밑줄을 긋고 그 종류를 말하여라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세요 1. Let's go home before it gets dark Let's 동사 원형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런 말이고 Before는 접속사로 뭐뭐 하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it은 별다른 의미 없이 밝고 어둠, 즉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되겠어요? get은 동사로 뭐뭐한 상태가 되다 이런 말이니까 get dark는 어두워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석해보면 Let's go home 집으로 가자 또는 집으로 갑시다 before it gets dark 어두워지기 전에 정리하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가자 이런 말이죠? 자,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 즉, 비인칭 주어 it과 동사 gets가 있으니까 before, ia가 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두워지기 전에 가자 이런 식으로 before it gets dark가 앞에 나온 동사 go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before, ia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 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앞에서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절에서는 의미가 미래일을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대를 사용한다고 배웠죠? 여기서도 before, ia는 의미상 미래일을 나타내지만 때를 나타내는 부사 절이니까 현재 시대에 get's가 쓰인 거죠? 꼭 알아두세요 다음 2번 문장 들어보세요 if는 접속사로 ~~인지 어떤지 이런 weather의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만약 ~~라면 이런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인지 어떤지 이런 weather의 뜻으로 쓴 거죠?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f he will come 그가 올지 어떨지 즉, 나는 그가 올지 어떨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자, if 다음에 주어 he 그리고 동사 will come이 있으니까 if 이하가 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if he will come은 그가 올지 어떨지 모른다 이렇게 동사 no의 목적어가 됐으니까 명사 절이 되겠죠? 다음 3번 문장 들어보세요 2번 문제에서는 if가 ~~인지 어떤지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 3번에서는 만일 ~~라면 이런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고 있죠? If he comes here 만약 그가 여기에 온다면 I will tell him about it 나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if 다음에 주어 he 그리고 동사 comes가 있으니까 if he comes here 이게 절이 되겠네요 또 if he comes here 만일 그가 여기에 온다면 will tell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if he comes here가 동사 will tell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if he comes here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네요 그리고 1번에서도 말했듯이 if he comes here는 의미상 미래일을 나타내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대의 comes를 쓴 거죠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4번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즉 그녀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that 다음에 주어 she 그리고 동사 was가 나오니까 절은 that 이하가 되는데 동사 said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절이 되겠네요 다음 5번 which는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앞에 나온 house를 선행사로 하고 있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문장을 보면 is this the house? 이것이 그 집입니까? which he lives in? 그가 사는 정리하면 이곳이 그가 사는 집입니까? 이런 말이죠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 주어 he 동사 leaves가 나오니까 which 이하가 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which he lives in은 그가 사는 집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house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다음 6번 6 that is what I want to have 여기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뭐 뭐 하는 것 이런 뜻이니까 what I want to have 이렇게 하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that is what I want to have 저것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관계대명사 what 다음에 주어 I 그리고 동사 want가 나왔으니까 절은 what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that 저것이 what I want to have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즉 that that equal what I want to have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what I want to have 는 주어 that을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로 명사절이 되는 것이죠 다음 7번 wait는 동사로 기다리다 이런 말이고 till은 접속사로 뭐 뭐 까지 이런 뜻이니까 please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till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정리하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till 다음에 주어 he 그리고 동사 comes가 있으니까 till 이하가 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이런 식으로 till he comes back이 앞에 나온 동사 wait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till 이하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till 이하는 의미상 미래일을 나타내지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에 comes가 쓰인 거죠 이거 꼭 주의하세요 다음 8번 문장 들어보세요 though는 비록 뭐 뭐이지만 이런 뜻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poor는 형용사로 가난한, 불쌍한 이런 뜻이고 other는 다른 이런 뜻이니까 other people은 다른 사람들 이런 말이 되겠네요 though he is poor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he likes to help other people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한다 즉,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though 다음에 주어 he 그리고 동사 is가 있으니까 though he is poor 가절이 되고 좋아하는데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though he is poor 가 동사 like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though he is poor 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것이죠 다음 9번 문장 들어보세요 9. I can't go with you because my father is ill can't 동사 원형은 뭐 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because 는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일은 형용사로 아픈 병든 이런 뜻이니까 I can't go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because my father is ill 나의 아버지가 아프시기 때문에 즉,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because 다음에 주어 my father 그리고 동사 is가 있으니까 because 이야가 절이 되고 갈 수 없는데 나의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because 이야가 동사 can't go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because my father is ill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10번이죠 문제 들어 보세요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앞에 나온 house가 선행사가 되겠죠 관계부사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해석해 보면 this is the house 이곳은 그 집이다 where he lives 그가 사는 정리하면 이곳은 그가 사는 집이다 이런 말이죠 관계부사 where 뒤에 주어 he 그리고 동사 lives가 있으니까 where he lives가 절이고 그가 사는 집 이런 식으로 where he lives가 앞에 나온 명사 house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where he lives는 형용사 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연습문제 2번을 다 풀어봤죠 다음 연습문제 3번도 역시 구와 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함께 보세요 3번은 주어진 영문을 해석하라는 문제죠 1번부터 차례로 볼게요 먼저 1번 1. Let the children play under the tree and the garden 이 문장은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런 간접명령문이죠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해라 이런 뜻인데 목적어로 the children이 왔고 그 다음 동사원형에는 play가 온 거죠 under는 전치사로 뭐뭐 밑에 이런 말이고 garden은 명사로 정원이란 뜻이니까 let the children play 아이들을 놀게 해라 under the tree and the garden 정원에 있는 나무 밑에서 정리하면 아이들을 정원에 있는 나무 밑에서 놀게 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여기 present는 명사로 선물 이런 뜻이니까 I have a good present 나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 to give her 그녀에게 줄 정리하면 나는 그녀에게 줄 좋은 선물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to give her는 그녀에게 줄 선물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present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 9가 되겠죠 이제 다들 잘 알 거예요 다음 3번 3. he didn't know what to say to his children what to 부정사 하면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이런 뜻이니까 what to say 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런 말이겠죠 he didn't know what to say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to his children 그의 아이들에게 정리하면 그는 그의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말이 되고 또 여기 what to say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 9인 거죠 다음 4번 4. I was writing emails when he came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인데 여기서는 was writing이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은 was 또는 war 플러스 ing로 해석은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when은 접속사로 뭐뭐 할 때 이런 말이니까 I was writing emails 나는 이메일을 쓰고 있었다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정리하면 나는 그가 왔을 때 이메일을 쓰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5번 먼저 들어 보세요 5.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lunch wash는 동사로 씻다 이런 뜻이니까 wash one's hands 이렇게 하면 손을 씻다 이런 말이죠 before는 접속사로 뭐뭐 하기 전에 이런 말이고 그리고 여기 have는 먹다 즉 eat의 의미니까 wash your hands 너의 손을 씻어라 before you have lunch 네가 점심을 먹기 전에 즉 점심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4장 연습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제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제 문제 없겠죠 자 오늘 공부했던 거 기본 문법 설명에서 배웠던 거랑 잘 비교해서 복습하고 저는 다음 4장 종합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